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근데 왠지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그 등록금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죠 여러 번 이게 발생한 건데 시간 조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네 아빠 돈이 아니다 그게 내 돈이다 그리고 네 무슨 장학금 받은 줄 아니? 자꾸 받은 게 없다 그게 네 아빠가 쓴 편지다 본인의 퇴직금을 그렇게 해서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4학년을 다 듣지를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해서 4학년 1학기를 마치면 두 학기 동안에 아무거나 다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동안에 취업 활동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3학년 끝나고 여름 방학 동안에 꼭 인턴을 하고 마지막 4학년 1학기만 이렇게 짧게 듣고 들으면서 논문을 빨리 쓰려고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2학기, 3학기는 안 하고 그냥 논문을 일하면서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데 다들 다음 학기에 뭐 듣지? 나 전공 수업을 다 끝났는데 나 이런 재밌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로 불러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인터뷰가 요청이 안 오는데 지원서 몇 개 넘냈는데 왜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는 데가 없냐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된 것도 없고 인턴을 여러 번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도대체 이거 끝나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월세를 내야 되지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가족들이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카고 대학교를 좀 때 일찍 수료를 하고 결국에 이제 워싱턴 DC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저의 취업 그런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DC에서 일단 한 번 제가 비영리단체에서 한 번 인턴십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분이 계시고 그 아는 분한테 그 비영리단체의 윗방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좁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이제 신세를 지으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빨리 자리를 잡고 그나마 어떤 일상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하고 주변에다 많이 물어봤는데 그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이름이 메리스였어요 이 여자분이 약간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이시거든요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일단은 가장 쉽게 워싱턴 DC에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인데도 국적 불문하고 발을 좀 뒤져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전략을 쓰시면 돼요 DC는 연방정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있죠 우리 의회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양원제예요 그래서 한국은 단원제니까 국회 하나의 모임이 있고 우리는 양원제니까 상원의회가 있고 하원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의원들이 모든 주에서 왔겠죠 모든 주에서 다 왔는데 상원 쪽에는 본인 주에서 온 두 명이 있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자기 선거구마다 한 명이 가 있어요 그러면 선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의원이 많은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데 엄청 의원이 많고 버몬트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혹은 가족이 그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의 선거구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면서 자기 이력서를 거기다 갖다 드리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 선거구 참정권 관련된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나도 거기 참정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손 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자기소개서에 넣으면서 자기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걸 먼저 전형을 봐요 왜냐면 자기가 선거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선거구에서 온 사람들 위주로 같이 채용을 해야죠 그게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붙은 곳 중에 하나는 우리 버몬트주 상원이 그때 당시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상원 사법위원회였습니다 이게 약간 말이 좀 어렵죠 사법위원회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사법부 관련된 모든 법안 혹은 판사의 임명 그런 거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혹은 대법원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그런 거를 이제 의회가 한번 검토해보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상원 사법위원회예요 그거 위원장이 우리 주의 대표였으니까 저를 인턴으로 채용했을 때 거기에 꽂아줘서 제가 위원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일을 하게 된 건 어떤 거냐면 주로 복사기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돼요 복사기 앞에서 상원에 건물이 엄청 많거든요 건물이 진짜 많고 화려하고 예쁘고 이렇게 미술작품이 천장에 달려있고 예쁜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인턴이면 주로 지하실에 있어요 지하실에 다 벽돌이고 엄청 길쭉한 복도인데 그냥 숫자에 있는 어떤 몇 번 방에서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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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법안이 있으면 그 모든 의원 사무실에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의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원이 그러면 대법원 판사 혹은 어디 연방정부 법원 판사로 임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복사해서 모든 의원 사무실한테 꽂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사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일상을 커버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래도 DC에서는 워낙 물가가 비싸고 경쟁이 심하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면 몇 군데 살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일자리에 가까운 데로 이사했을 때가 사법위원회 다니고 있으니까 캐플럴 힐이라고 해서 의회가 있는데 상원대 바로 옆에 있는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바로 뒤에 집들 몇 개 있죠 이 집들이 엄청 좋은 집이에요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인테리어나 아니면 집 앞에 정원 가꾸기 관련된 잡지들 있죠 그거 이제 전문 잡지 그런데 맨 그 표지 나온 집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약간 포털사이트 같은 데에서 뭐 룸에 쿵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찾았는데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가보는데 방 하나 있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거기로 그래서 이미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니까 바로 입주를 하는데 어디냐면 집이 진짜 예뻐요 장난이 아니에요 대법원 후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출근하려고 문 열어보면 대법원이 이렇게 있고 거기 계단이 딱딱딱 있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법부에서 우두머리인 사람들이 사상 가장 최고의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합법화 이렇게 판사한 사람들 네 이런 엄청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이렇게 계단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까 막 며칠 전에 임명된 새로운 대법원 판사인데 수토마이오리 막 이렇게 출근하는 거 이렇게 눈앞에 펼쳐서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진짜 아우 신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지냈던 방이 어떤 거냐면 이 집에 1층이 있죠 그리고 2층이 있고요 그리고 3층이 있는데 여기 위에 타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전장이 있어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없어요 그러면 옷장처럼 생긴 거 하나 이제 문짝을 열어보면 이렇게 굽이 가는 계단이 있어요 항상 이걸 열어보면 하필이면 집주인의 고양이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여기 친구가 올라가 있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서 하면 딱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있잖아요 미국 집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다락방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딱 여기에 침대 하나 양쪽은 창고 그리고 창문이 하나 이렇게 작은 거 있어요 근데 예쁘게 해놨어요 진짜 예쁘게 해놨고 그리고 되게 귀여운 공간이었는데 좀 고양이 철이 많고 먼지도 좀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보시면 여기저기 옷을 옛날 된 옷을 보관하는 우리는 영어로 Mothball이라고 부르는데 방푸제 같은 거죠 그 방푸제 냄새 있죠 먼지에 고양이의 방푸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저는 출근이 짧았으니까요 그리고 맨날 아침에 소또마요 소또마요 이러면서 출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힘들게 지내긴 했지만 그냥 좋은 부분을 생각해보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펼쳐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티가 있죠 그렇게 막 손 맞고 우와 하는 파티들 검색이